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눈을 감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부키 나코이브입니다 응원해주세요! 화이팅! 아이스크림을 나코라이 탓이 먹고 싶어? 먹고 싶어?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 건가 마이크가 귀여워 가끔 난 너를 꿈속에서 만나 오 발음 되게 좋다 아직도 잊지 못해 언제나 여기서 있을 거야 그래 나코 아니에요 나코 아니에요 나코 아니에요? 나코 나는 나코 먹을래 나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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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코라이 나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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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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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어때, 이건? 어, 신기하긴 한데 팍! 좀 더 눈을 좀 더 이렇게 떠다니고 그렇습니다, 약간 저 그렇습니다, 약간 저 내가 좋아하는 민트 위에 끌리는 초코를 한겹 더 민트 초코초코 어, 어떡해 땅! 자, 엔진이 더 하나 더 올릴게요 자, 자, 올라갈게요 한 번 더 끌리는 초코를 한겹 더 민트 초코초코 땅! 초코초코 땅! 민트 초코초코 땅! 어? 널 향해 널 향해 진심을 알까 지금 널 만나고 싶어 어쩐지 널 아, 무서워요 무서워요 힌트, 힌트, 힌트 힌트 주세요 이거 낙코 키 재는 거예요 아 락코는 150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 한 번 재보세요 앤드를 149로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키가 커져요? 네, 조금 자 일단 편하게 한 번 재보세요 최대한 어? 뭐야 뭐야 어? 안 돼! 4? 다시 재자, 나코야 자, 이제 나코 작업 좀 하자 이제 보러! 가자! 자, 149.5거든? 0.5만 하자, 0.5만 하자 0.5만 하자, 0.5 149.5입니다 가자, 밑에 있어요 우리 나코 150대요 조금만 참을 수 있어요 설국이가 말할까, 설국이 형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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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아, 길이가 머리 들어 많이 들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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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9점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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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59점 됐다 됐다 예 예 어리그르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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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코 기대한다 나코 기대한다 나코 기대해야죠 누신가 있어요? 어리그러워 나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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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우자 나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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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당근 주세요 정돈을 거듭시다 당근 주세요 주세요 나코 나코 부르자 부르자 아 많이 없어요 이거야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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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났어 하트니코네리 오늘의 하루을 가르쳐주기 바랍니다